09846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고영입니다. 고영, 은, 는 동사는 전자제품 생산용, 반도체 생산용 3D 납도포 검사기, 3D 부품 장착 및 납댐 검사기,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 펌프 검사기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전자제조 전문 서비스, EMS, 업체, 휴대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의 제품을 공급함 저펜 KOH 0CO, LTD, KOH 0 유러프 GmbH 등 5개 회사를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함. 기업 개요 대시위 메카트로닉스 기술을 바탕으로 전자제품 및 반도체 제조용 3차원 정밀 측정 검사장비와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 펌프 3차원 검사장비 제조업을 영위함 대시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의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으며, 일본, 독일, 미국, 싱가포르, 중국 등의 종속기업 형태의 해외 판매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대시위 글로벌 3DSPI, 납포도 검사 및 3DSPI, 부품실장 검사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바 시장 내 경쟁력 확보함 재무 대시위 3DSPI, 3DSPI 등 검사장비의 국내 수주 부진에도 미국 및 유럽,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위원가율 하락에도 인건비, 경상연구개발비 증가 등의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기티 영업의 수지 저하되며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위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전기차 시장의 양호한 성장에 따른 관련 검사장비의 수요 확대와 미국의 리슈어링 본격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등으로 외형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8월 18일 9시 18분 기준, 장중, 고영의 시가 총액은 8,63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고영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71위입니다. 고영의 상장 주식 수는 6,865만 4,755주입니다. 고영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고영의 퍼은 21.09배이고 추정 퍼은 24.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2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2.2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7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55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8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96원이고 추정 EPS는 528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72배, 4,62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1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7,8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8번지억원, 414억원, 44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2번지억원, 396억원, 393억원입니다. 고용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8번지 35%이고 유보율은 4619.3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2.46이며 전일 대비해서 17.39-0.6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0.78이며 전일 대비해서 5.26-0.5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용의 2023년 8월 18일 9시 18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2,5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950원보다 38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3,1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의 종가는 12,570원이며 주가가 고용의 20일 이동 평균